새벽엔 온라인 반응 오늘 제목은 국민들이 이걸 밀어주는데 어떻게 g7에 불러주겠냐입니다. 다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벽엔 온라인 반응 25만원 뿌리는데 13조밖에 안 된다. 우리 너무나 유명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2022년 자산가 순위를 갖고 와가지고 이번에 2024년 포부스 선정 한국 자산가 순위를 다시 가져왔어요. 지난번에는 김병주님이 1위였는데 이재용 회장님이 1위더라고요. 이거 단위가 달러인데 그럼 이제 13조 정도 한 그 무렵대요. 12조 13조. 이것도 많은 거긴 한데 갑자기 이 12조 13조라는 돈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뿌리자라고 해서 한 방에 13조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한 방에 날아가는 13조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사람의 전 재산을 다 털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좌파진행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부자가 한 명이 13조를 갖고 있어. 저거 하나 턴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눠가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렇게 1위 털려나가고 나면요. 그다음 2위 털자겠죠. 2위 털려니까 약간 부족하네요. 2위 3위 묶어서 털어. 약간 남은 거 다음번에 4위랑 같이 털어. 그다음 5위 털어. 6위 털어. 7위 털어. 8위 털어. 9위 털어 하다가 당신들까지 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지금 안건 가지고 영수회담 들어간다 하거든요. 1인당 25만 원 뿌리자.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또 이제 맞서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은 우리가 선거 이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정대보서도 하세요?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준비해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성이 안 돼가지고 걱정했는데 옆에서 거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됩니까? 아직 연습하셔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거고 말도 안 되는 건지를 다시 한 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선거 중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25만 원을 만약에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전에 25만 원을 받는다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뉴델리에. 일단은 이거 준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다시 국고를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민운동이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거부터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준다면 이거 줘서 그걸 뭐 하겠어요? 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뭐 쓸 수 있겠죠. 그 돈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 국민한테. 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서 가장 어려운 분도 이 며칠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한 달 정도밖에 못 쓰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의 허상인데 선별적 복지해가지고 13조를 똑같이 쓰더라도 이 사회에 이제 좀 이렇게 취약계층한테 쓴다 해봐요. 이분들이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디딤돌로 인해서 아예 그냥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따위로 이렇게 뿌려버리겠다니. 왜냐. 너무 기막해서 웃음 뭐라고 해야 될지 반응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데 저거를 이제 가지고 오겠다. 영수회담 때. 저는 친구들한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재명이 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공범 만들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받지 않았느냐. 내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어차피 당신들도 좋다고 받았잖아. 그럼 공범이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공범 만들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국고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어찌됐건 지금 108석이긴 하지만 당신들 우리 덕에 겨우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까 방법은 당신들이 찾아. 우리는 국민운동으로 할게. 그리고 국민운동 하는 데 있어서 귀합되는 데 있어서 대중적인 아니면 큰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당신들이 맡아. 기자회견이든 뭐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도와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압박을 해서 그렇게 좀 국민운동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끝내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거 결과가 민심인데 이 민심에서 결국 졌으면 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정치력에 밀려가지고 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먼저 나서기 전에 국민의 의원들이 먼저 좀 나서면 좋겠어요. 꼭 여기에서 나서기 전에는 먼저 뭘 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번호라도 드릴까요? 번호를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참 애매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볼립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굿 아이디어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지금 1000분이 넘게 시청하고 계신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민생파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25만 원은 웬만한이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민주당은 참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다음 게시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재정신에서 좀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수현 수석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2017년이네요. 이거 2017년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팔래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갈래 했다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나갈게요 하고 그냥 나가버렸죠. 물가 타령하면서 법인세도 올리고 25만 원 지원금도 주자니 그냥 어이가 없다. 공물가의 근본 원인은 결국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인 건데 이를 이번 정부에 뒤집어 씌운다. 이거 마치 그 가족 오락관에서 옛날에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은 물건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25만 원씩 풀면 물가는 또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좌파를 암만 설득해도 설득도 안 된다. 그냥 이 정도나 나라가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좀 한탄을 하는. 참 민주당은 참 하면서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국민들이 이걸 밀어주는데 어떻게 g7에 불러주겠느냐. g7이면 글로벌 탑7이죠.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씨에 씨에. 저 표정 캡처가. 표정 진짜 대답하다.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죠.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자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싱하이밍에게 씨에 씨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한덕수 총리가 중국에 방문할 때 그 뒤에서 우산 씌워주는 정도. 한 국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에 의전소의 6위 7위에 해당하는 야당 당대표가 이런 짓을 해서 국격을.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떨어뜨렸으니. 이게 바로 그 움직이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안 문제 왜 개입하냐. 양안 문제 왜 개입하냐고요. 그 양안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물류량이 다 거기로 오는데.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양안 문제와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데. G7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제 분쟁입니다. 그런데 개돼지들이 셰셰명을 밀어줬다라고 한탄을 하는 한 네티즌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화영이 요즘에 계속 검찰을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술판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술판 주장하는 그곳 사진을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창이 작아서 잘 못 봤다 했는데 무슨 2미터에 가까운 통창으로 되어 있었고. 그랬더니 이화영 측에서 이번에는 7월 5일이 수상하다. 또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화영 측이 국민들이 안 믿을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검찰이 한마디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술까지 먹여가면서 회유시켰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창고방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통창으로 90에 170이면 이거 뭐 와 가정집에도 이런 창 갖고 있기 힘들어요. 이런 창 가지고 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무슨 거기서 비밀리에 술판을 벌이고 그랬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저런 사실상 어쨌든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 이렇게 진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보도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까지 맞아요. 네. 집중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당 부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아니 이러다가 사기꾼들 얘기도 뉴스에서 다 알아주면 그러니까요. 네.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이에요? 말 잘해서 사기꾼인데 그렇죠. 뉴스까지 타봐요. 그럼 국민들이 더 속지. 네. 전파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맞습니다. 아유 참 이몽인님 신선하고 희망찬 소식이 없구나라고 아이고 정말 참 죄송해요. 아침마다 참 그런 소식이나 전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저도 죄송하네요. 네. 그래도 뭐 좀 재밌게라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대모사 준비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정청래 얘는 뭘 모르는구만 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고 봤더니니까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읽어주시죠. 네. 정청래 박영선 총리설에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를 빼내간다면 이라는 걸 올렸나 봐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야 솔직히 얘기해봐. 박영선 총리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준표를 빼내가서 민주당 상임군문 시키겠다면 오케이 할 수 있어?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네. 이 네티즌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홍준표를 빼내간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절대 돌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정청래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재밌는 바람이 오시네요. 요즘에 좀 뭐랄까 각종 설화에 많이 좀 오르고 있죠. 한동훈 비디오 연장에 대해서 좀 도를 넘는 그러한 비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랄까요. 의견이 다르면 할 수 있는 비난이라고는 보지만 그럼 왜 한필 이 타이밍에 한창 힘이 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이렇게 두둔을 하다가 이렇게 선고 결과가 딱 나오고 힘이 빠지니까 하는 모습이 비겁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권이죠 뭐. 정치 오래 하신 분이 이렇게 티나게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휴 참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 이력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티나게는 안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김재섭 이번에 이제 도봉갑에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죠. 그렇죠. 도봉갑 정말 야권이 강한 그러니까요. 우리의 깃발을 꼽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결국 꼽긴 하셨죠. 네. 거기가 원래 이제 김근태 전 의원이 이제 3선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배우자였던 인재근 인재근 의원이 또 이제 3선을 했는데 여기를 안규령 그러니까 이제 하면 진짜 그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보기 좀 있었던 것도 있었죠. 상대에 대한 보기 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봉갑 지역 주민들도 야 이게 좀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 찍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잘 하신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김재섭이 이런 얘기 김재섭 이제 당선자라고 하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한동훈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을 정확하게 스윙했지만 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현이 이제 한동훈이 겨둔 결과가 병살타 친격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좀 띄워주는 말을 했네요. 그랬더니니까 이제 반박을 하네요. 오 이거 좀 뭔가 좀 풍경이 좀 생경해요. 민주당의 당선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둔을 하니까 국민의힘 당선인이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옆에서 지켜본 한동훈의 모습은 정확하게 공을 보고 스윙을 했다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직구가 커브가 돼버리고 공을 칠 수 없던 외부 악재가 겹쳤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적절한 표현 같아요. 원래 이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좀 이렇게 비유를 들게 마련이잖아요. 좀 여러 악재가 겹쳤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도 이제 많이 좀 불거졌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비대위원으로 뽑았던 사람들 이제 원래 이제 이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중도나 이제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멘트가 좀 세서 초반에 이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앙스타네트 바라며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이 악재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말 다 불살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건강 문제 때문에 몸이 지금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거에서 한 지역구에만 나간 자기 지역구에서 패배를 해도 이 사람이 이제 몸살이 갑자기 소급해서 확 와버립니다. 화병이 같이 겹치면서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예요? 네. 혜진님께서는 이번에 선거가 몇 번째 전 처음이었어요. 초상이세요? 네. 이번에 좀 어떠셨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건가요?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나서 좀 뭔가 좀 이 속상함이 굉장히 많이 좀 쌓이던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나름 털어버릴 수 있던가요? 우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선거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도 아쉬운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었고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게 사실 청주 지역은 4개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다 민주당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제 개인이 이기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었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도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컸죠. 네. 그래서 사실 선거는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아쉽긴 하지만 뭐 아프거나 뭐 그렇듯이 아프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팠던 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적지 않았나 싶어요. 다행히도 저도 과거에 이제 옆에서 많이 좀 측근해서 많이 지켜본 그 결과로는 보면은 초선보다는 이제 재선부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초선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이제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역량으로 지역구에서 뭔가를 이제 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산도 많이 끌어왔을 거고 업적이 생기고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응원한다는 메시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럼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선 때 그게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나 봐요. 몸이 막 아프고 막 진짜 많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그렇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거의 한 5100km 정도를 이동하면서 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아픈 게 네 이상하죠 진짜 네 도인님께서 네 장염으로 탈수 탈진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군요. 네. 아니 그럴 정도 아니 사실 실제 현장에서 유세를 이제 지원 유세를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청주에서 정말 그 주변에 이제 뭐 지지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매번 올 때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시니까 이 한위원장님이 건강 걱정을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원래 좀 마른 체형인데 거기서 더 빠졌어요. 계속 빠져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안쓰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몽이님께서 윤통님 한비대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쭉 이라고 해 주셨어요. 오인규님은 재섭과 준석처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지금 김재섭이 김재섭 당선인이 좀 이제 내부 총질 같은 그런 내부 비판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있나 봐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적당선인 내부 비판은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과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저는 당선인들이 이 생각도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비판하시는 당선인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정당 소속으로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거에 관련된 정당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지층들 있잖아요. 지지층들이 같이 받았던 이 충격들을 같이 헤아린다면 좀 발언을 할 때 약간 더 신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비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해해요. 21대 국회 국회의원들 몇 면을 보면은 아니면 그 지나갔던 지도부들을 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행태들도 많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지금 지지자들이 자기들을 이제 배지로 만들어 준 사람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배지로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 받은 충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저희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걱정이 돼서.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사실 예전에는 어쨌든 내부에서 당에서 문제가 있거나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 요즘은 그냥 무조건 나가서 진짜 공감합니다. 네. 나가서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은 뭉치려고 했던 것도 지금 흩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들 가서 자기 얼굴을 걸고 자기가 외부에다가 발설을 해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게 요즘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맞네요. 이게 예를 들어 집안에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요. 부부간이나 부모자식간에 문제가 있으면 집안 안에서 얘기를 먼저 해야지 뭐 밖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이 잘 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도 있었던 걸 나가는 순간 이제 더 맞아요. 풀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맞습니다.